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PC, 가전, 오류기기 등 렌탈 및 도매업, 기업회사체 매입을 통한 금융업 YW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84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28%, 비용의 증가율은 27%입니다. 매출의 평균 성장률은 높지만 증간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5%, 단기순이익률은 10%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. 이익률도 높은데 편차도 그리 크게 나진 않아 긍정적인 모습입니다. 주요 비용은 렌트와 도매업을 위한 상품 매입액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4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4%만을 유형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다만 렌탈, 렌탈 상품의 판매, 기업금융업이라는 사업 특성으로 유형자산 등의 생산설비는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22%로 낮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552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부채는 적고 유동자산은 많습니다. 자산은 주로 매출채권과 기타 수치채권이며 부채는 기타 부채입니다. 차익금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무구조는 좋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73%로 국내 기업 중에선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중 9개년을 배당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수익률은 3.2%입니다.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도 다소 큰 규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상 YW였습니다.